안녕하십니까 부자님께서 소중한 또 완자 자동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번호만 봐볼게요 15 17 17번 이 번호가 이 번호가 747의 보너스 숫자였죠 나와버렸네요 2325273842832404143 13 20 25 34 39 43 5 11 16 21 36 41 2 19 10 27 28 34 정확하게 11시입니다 수요일 11시 11시입니다 특이상 여기 보면 연번이 나왔고 두개가 주율이 나왔었고 같이 가자 232527까지 띄엄띄엄 나왔고 15 17 15 17 예 그 다음에 050 12 16 24 또 90 연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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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43 43 43이 연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 뭐 특이상 없습니다 예 이정도 되고 또 한정 더 있습니다 한정 더 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네 11시 여기는 3초 여기는 6초입니다 6초 예 그래서 5번 7번 17번이 나와버렸네 17번이 예 보너스 숫자 17번이 나와버렸습니다 5번 7번 또 제가 또 제의수를 보고 있는데 7번 나와버렸네 7번 17번 영상 나왔네요 예 77 또 7번 나왔고 이상한데 느낌 안좋은데 2번 7번 16번 19번 29 35 1번 5번 19 25 29 31 9 16 20 29 34 38 11 17 33 5 36 4 나왔습니다 하하 7번하고 뭐 17번이 또 이렇게 나왔버렸네 그 다음에 5번이 16번 25번 29번 29번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아래로 아 29 20 29 29 그 다음에 뭐 뭐 고 대상 없죠 1번이 또 나왔고 1번이 나왔고 5번이 나왔고 음 예 자, 해보십시오 1등 보는거 같습니다 자 29번이 3개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